저랑 같이 일하던 멋진 형님이 하는 곳입니다. 장수 돌판 오리구이. 정말 멋진 형님이라 오늘 귀하신 분들 모시고 왔습니다. 전화번호 잘 보이시죠? 오리, 닭백수, 오리닭백수, 오리닭볶음탕, 또 점심 메뉴는 해장국, 선지, 우거지, 내장탕, 장수, 오래사는 장수, 장수 돌판구이 오리집. 우리 멋진 형님 대박나기를 제가 기원합니다. 오늘 멋진 분들하고 와서 오늘 또 고기를 먹고 더욱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모시고 온 형님, 형수님이 앞으로 좋은 일만 생겼으면 제가 좋은 일만 생기기를 제가 기도드립니다. 예약번호 031-79-0052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실내로,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유튜브를 유튜브에서 김치수 가수 검색 후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톡의 보호를 받으실 겁니다. 오리고기의 효능은 오리고기는 불포화, 자방산이 풍부해, 떨어진 체력을 복원하기 위해 보양식으로 많이 먹기도 하는 인기많은 고기입니다. 자세히 다 읽지 않고 핵심만 읽었습니다. 매니판입니다. 매니판. 매니판 추가 반찬은 셀프입니다. 사장님이 오리고기 좀 맛있게 해주세요. 김치수 단장이 드디어 왔습니다. 형님 배너. 귀하하신 분들 보시고 왔습니다. 귀하신 분들. 이거 유튜브에 올리려고 영상 촬영하고 있는 겁니다. 전화번호 잘 보세요. 전화번호 031-795-0052입니다. 아마 우리 나눔축구단 나눔사랑방과 MOU가 체결될지도 모릅니다. 멋진 형님하고. 세상은 결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서로 협력해서 살아야 됩니다. 독불장구는 없습니다. 우리 나눔사랑방과 회원님들은 모두가 협력해주시는 모든 회원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잘 보세요. 예약전화. 스타필드 옆에 있습니다. 실내 공간도 아주 크고 깨끗합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 찍고 있습니다. 감열동 아파트 현장에서 한 일주일 일하다가 그때 알게 됐어요. 장례식장 같으니 이 형님하고 또 동서가 또 하남시 청소가 운전하는 형이야. 내가 친한 형이야. 마루공 같다가 또 그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 일하다가 여기서 오도바이 타고 연기한다고 그러더라고. 4대. 어. 4대 정도는. 그거 강목으로 했어요. 초년취에서 축구할 때. 그가 지금 뭐했던 거야? 우리 사람이. 이거 뭐 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자글. 이거 좋은. 이렇게 멋있는 형님하고 형수님하고 또 우리 저 멋진 누님하고 모으니까 오늘 아주 이게 보약이 됐네. 더욱의 오리집. 돌판오리집. 제가 앞에 전화번호 드렸죠? 밖에 나와서 또 멘트를 날리려고 왔습니다. 어. 여기 사장님. 또 아드님. 또 같이 주방에 일어나는 멋진 형님. 다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오늘도 기원합니다. 오늘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에. 이 말의 힘. 말로 제가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분을 탓하기보다 저를 먼저 반성하는 계기로 삼으려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엄청나게 나이도 어린 분이 어. 건면이란 금면이고 지적이란 지적인데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막 심장이 두근두근 걸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막 화가 나고 했는데 일단은 삭혔습니다. 참았습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도 했고 정말 오늘 이 맛있는 오리고기 먹으면서 좋은 생각만 해보려고 합니다. 김치수 단장을 아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여러분 행복하기를 오늘도 기원합니다. 유튜브에서 김치수 가수 단장 김치수 가수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고 엄지척 해주시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실 겁니다. 말하는 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오늘 이동준 멋진 형님 감사합니다.